흔히 전라권은 개발이 잘 안 됐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알면 진짜 깜짝 놀랄만한 우리 나라에서 투자와 발전 그리고 개발을 많이 시킨 그래서 진짜 부자가 많은 동네가 전라도 맨 끝 남단에 있다. 그 사실을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었는데 이곳이 진짜 어떻게 개발됐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 부의 흐름이 이동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발생되는 현상들 이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어찌 보면 정말 이 부자되는 동네의 돈의 흐름과 부자 핵심 노른자기가 어디로 바뀌어가는지를 알 수 있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낙에 많은 지역들이 다 이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번 주 1부와 다음 주 2부로 나눠서 진행할 건데요. 이번 주는 순천과 여수를 먼저 나갈 겁니다. 그리고 광양까지 이어지는 그런 강의가 진행될 거니까요. 다음 주까지 많이 보시면서 꼭 기본에 확실히 눈을 뜨실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지난 한 주에도 굉장히 커다란 뉴스가 났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 얘기가 지금 크게 이슈가 됐다가 이슈가 되는 바람에 TF팀에서 이거를 안 하겠다 얘기가 나왔다가 오락가락 인수의 혼란 이렇게 얘기 나오다가 또 이제 사람들이 막 반발이 심하니까 다시 추진할 것이다. 막 이렇게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혼돈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부동산 처음에 윤석열 당선자 당선되고 나서 이 공약을 가지고 첫 번째 했던 얘기가 뭐냐. 이번 새 정부가 무엇 때문에 뽑혔느냐.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뽑힌 정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민간 주도를 많이 공급해서 최대한 지급을 많이 공급해서 집값 안정화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문제는 뭐예요. 목적이 집값 안정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 공약이 뒤집힐 수 있다. 이거 조금 정치하시는 분들 좀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정치하시는 분들 맨날 소리 듣는 게 거짓말했다 공약 안 지킨다 얘기가 있는데 공약 이행률이 과연 좋을 것인가. 그런 게 정말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게 뭐냐. 그 목표가 민간 주도를 위해서 최대한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게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집값 오른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마다 맨날 뒤집는다 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그랬고 집값 집을 막 이제 민간 주도로 해서 많이 공급하겠다고 했던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초기에서도 이거를 쉽게 공급 못했어요. 집값 오르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나 막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불안한 공약보다는 건강한 부동산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했느냐. 건강한 부동산, 부동산의 기분을 보자고 그렇게 이번 시간을 주제를 정한 겁니다. 여수, 순천, 광양. 전라남도 남해의 3대 지역 꼽으면 반드시 꼽는 곳이 우선은 광양은 아니에요. 광양은 이제 막 신생도시이기 때문에 의외로 지금은 여수, 순천, 광양이라고 썼지만 전남 3대 지역으로는 여수, 순천, 벌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와서는 이제 순천, 여수, 광양 이쪽이 크게 3대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지금의 그 당시에 옛날에 있었던 말이 무엇이 있느냐. 여수 가서는 돈 자랑하지 마라. 순천 가서는 얼굴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벌교에서는 힘 자랑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지금 새로 바뀐 말이 뭐냐. 순천 가서는 얼굴 자랑하지 말고 광양. 오히려 여수는 지금 최고로 경제력이 좋은 도시인데도 광양 가서 돈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벌교에서 힘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광양이 새로 떠오른 동네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나갈 부분인데요. 부자 동네가 됐다라는 거. 부자 동네가 어떻게 됐느냐. 국가에서 투자하고 발전시키고 육성시킨 곳이 광양이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 전라남도에서 그냥 나온 얘기 아니야 하겠지만 순천 같은 경우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남사르 습지가 우리나라에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돼가지고 이쪽 습지가 많은 지역들, 전국에 습지 많은 지역들, 평야 넓은 거 있는 지역들은 항상 쌀 생산량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쌀 생산량이 높은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 부자 동네였어요. 첫 번째 부자 동네 순천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순천이 왜 얼굴 자랑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부가 창출되는 동네다 보니까 양반이 많고 부자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쁜 사람은 부잣집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게 빈부격차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영양 공급 상태가 좋고 그 다음 힘든 일 하지 않으면서 햇볕 많이 쐬지도 않고 이제 자기 관리 철저히 할 수 있는 피부 관리라든지 몸매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재력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예쁜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자가 되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예쁜 연예인들, BTS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선망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나라가 부자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순천은 조선시대부터 대대로 부자 동네였으니까 얼굴 자랑하지 말라고 했고 여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이쪽까지 다 포함이지만 항상 어촌 지역 가면 어촌 배를 타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버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때는 일본 쪽으로 밀무역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은근히 어업뿐만 아니라 여기 여수 쪽도 제법 쌀 생산력이 좋았고요. 이제 이순신 장군이 거점 지역으로 쓰기도 했던 지역인 만큼 이것저것 돈의 흐름이 몰려드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수 가서는 돈 자랑하지 말라. 실질적으로 다 이게 과학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벌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왜 힘 자랑하지 말라 그 소리가 나오느냐. 이 벌교 하면 꼬막이 굉장히 유명한 동네인데요. 이 꼬막이 의외로 타우린이라든가 단백질 이런 게 굉장히 풍부해서 힘쓰는 사람들 지금 프로틴 섭취하잖아요. 그런 것과 굉장히 흡사한 성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힘센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는 주먹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결국에 이게 왜 부가 창출됐느냐. 마지막에 가서 광양이 새로 신생도시가 됐지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뭐냐. 이 바다. 바다와 여기에 평야지대가 있는 풍수가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나올 수 있는 풍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먼저 부자 도시였던 동네를 가보겠습니다. 순천 같은 경우는 아까 위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수 부자 동네가 무조건 지나쳐야 할 길목을 순천이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광양. 원래 광양이 이쪽이거든요. 광양읍. 그쪽하고 이쪽 광양을 들어갈 수 있는 이 위쪽은 산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부자 돈이 많이 쏟아지는 길목을 이렇게 점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들이 여수를 거쳐가야 하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수 같은 경우는 철도. 철도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주변으로 이렇게 남해고속도로 그다음에 광주로 뻗는 고속도로 이제 새로 목포 쪽으로 뻗는 고속도로 온갖 길이 굉장히 많이 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 참 절묘하죠. 절묘한 위치에 이 순천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쌀도 많이 나왔죠. 여태까지 여수는 무조건 순천을 거쳐가야 했죠. 광양도 실질적으로 신생도시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애들 교육 그다음에 문화생활 영화 보려고 하면 이제 이쪽으로 나와야 하고 그다음에 쇼핑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을 이 순천에 의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광양 제철이 만들어지고 커지면서 순천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성장을 해버렸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광양에서 순천까지 77번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는 77초마다 한 대씩 온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니 이게 시내에 돌아다니는 버스도 아니고 순천이나 광양이라는 지역이 다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버스가 그렇게 많다고 하니 더군다나 옛날에 광양이 이제서야 2016년쯤 돼서야 영화관이라든가 쇼핑몰이 들어서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무조건 순천으로 나와서 생활을 해야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영화 하나 개봉하는 날에는 버스가 꽉꽉 차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다니기가 불편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순천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 도시였나 소비의 도시였나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순천은 지금 굉장히 한동안 발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그동안 여수 쪽으로 여수의 소상공인센터도 순천에 있었고요. 그랬는데 그게 하나 둘씩 이제 광양에도 영화관이랑 쇼핑몰이 생기니까 독립을 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일자리 있는 곳 돈이 나오는 곳에 그런 인프라들은 결국에 갖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원래 여수는 무조건 순천을 지나다녀야 했는데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광양에서 순천으로 여수로 가는 이순신 대교가 새로 놔지면서 그 선택지가 상당히 줄어버렸죠. 이게 어찌 보면 입문질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뭐냐. 그렇게 발에 불이 떨어지니까 문제는 순천에서 원래 옛날에 순천 구시가 지는 이쪽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서울 쪽을 향하다 보니까 북쪽이 더 개발되고 있다가 지금 현재 광양이 새로 여수가 독립을 하기 시작하니까 새로 개발되는 지역이 어디냐. 순천, 동남권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이게 신의 한 수였던 거죠. 구도심 쪽은 인구가 줄고 있는데 오히려 신도심 쪽은 구도심에서 넘어오는 인구 그다음 여수에서 넘어오는 인구 그다음 광양에서 넘어오는 인구가 많아져서 실질적으로 구도심이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도심에서 이쪽에서 새로 도시가 크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신도심이 잘 되는 지역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인구가 잘 늘고 있고 그다음 우리나라 산업도시, 산업도시들 주변을 가보면 울산도 그렇고 그다음 거제도도 그렇고 관광을 열심히 개발을 하는데요. 여수도 여수 밤바다라고 개발을 하고 있었지만 순천이 오히려 이 람사르 습지나 그다음 우리나라 국가생태공원 이런 거 유치한 게 너무나 잘 되고 그다음에 이 주변으로 산이 있으면 그 산에 등산로라든가 관광 개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수, 광양, 순천 중에서 가장 관광 지금 잘 활성화시키는 곳이 또 순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천이 지금 그래도 인구가 지금 꾸준히 느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래도 저는 진짜 순천 굉장히 좋게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전라남도 동북권 종합청사가 이쪽으로 온다고 합니다. 의외로 전라도가 동남쪽으로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목포 한쪽 구석 서쪽 끝에 가서 전남 도청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청사 하나가 이쪽으로 와야 했는데 그게 지금 어찌 보면 경계선 상에 있기는 하지만 순천, 신대지구, 해룡지구라고 했죠. 신대지구 이쪽으로 딱 오다 보니까 여기가 나중에 굉장히 여수, 광양, 순천 중에서 크게 핫하게 될 지역 중에 하나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수하고 광양이 지금 개발할 때가 이 부분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렇게 커가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순천 쪽으로 딱 붙는 게 또 순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자리 있는 쪽으로 경계에 붙여서 개발하는 게 어떤 느낌이냐. 지금 아산 천안 가보시면 오히려 아산에 탕정지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안이 더 많이 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 순천이 미래가 경제 자립도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할 뻔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하나의 확고한 위치가 생겨서 천안처럼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두 번째로 돈 많은 지역. 이제 일제시대 이후 돈 자랑하지 말라는 지역이 이 여수가 돼버렸죠. 여수는 우리나라 모르는 분들은 모르고 여수 수산물 파는 데 아니야. 어찌 보면 제 핸드폰에도 가끔 여수에 있는 수산물 거기에서 생선 사라 그런 문자 날라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항구도시만 있던 게 아니라 실제 구항만 쪽으로 신항만 말고 오히려 구항만 쪽으로 지금 이쪽에 우리나라 최대 아니 세계 최대라고 할 수 있죠. 거의 울산과 맞먹는 석유화학단체가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진짜 돈 많이 버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냐. 전라남도의 생산력을 보시면 여수가 압도적이고 그다음 광양이고 순천이 3입입니다. 이 지역이 전라남도의 생산력을 거의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결국에는 사람은 돈 나오는 곳으로 온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한때는 인구 1위였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길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살기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살기 좋은 조건의 첫 번째가 일자리. 두 번째는 뭐예요? 일자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좀 더 살기 좋은 곳을 찾고 있겠죠. 여기가 울산하고 여수가 조금 울산하고 좀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워낙에 땅값이 비싸지다 보니까 이쪽에서 살지 못하고 순천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순천의 해륭면 쪽에 신대지구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서 더군다나 여기가 화학단지다 보니까 공기가 굉장히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고 불산 누출 사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울산 사람들 이 근처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예 집에다가 방독 마스크를 구비해 놓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천으로 이동을 하면서 사람이 이동하면서 순천과 여수가 전라남도의 인구 1위, 2위를 서로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어쨌든 여수도 결국에는 공업도시가 커가는 한계가 이미 한 번 딱 커졌을 때 말고 그다음에 커가기는 조금 비싸진 지가라든가 어느 정도 발전에 더딤이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 성장은 계속하고 있지만 이게 더디다 보니까 여수 밤바다 하면서 관광 산업을 굉장히 키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수 관광 홈페이지를 보면 10선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밤바다 얘기를 하는데요. 의외로 지금 순천에 밀려서 그 관광 부분도 여수 순천 끼고 같이 관광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관광도 이 바다라는 풍수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였고 이 여수가 부자될 수 있었던 것도 항구라고 했죠. 이 커다란 배가 올 수 있는 이 항구 때문에 생겼다. 첫 번째 2일자리 그리고 사람 살기 좋은 거 그 영향을 끼쳤던 게 뭐라고요? 물류의 이동입니다. 그 물류의 이동이 잘 진행되면서 조금 이동한 건 있지만 결국 우리나라의 물류 이동은 이 바다를 끼고 무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큰 배가 올 수 있는 물류 이동이 있는 곳에서 여수 광양 순천이라는 부자 동네가 나올 수 있었고 거기에서 돈의 흐름과 이 길 나는 것과 인문지리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진짜 어디에 부자 되는 걸 알 수 있나 이 세 곳을 보면 정말 부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서 내가 투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는 항상 얘기하죠. 제가 일자리가 부동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요. 이거를 인지하시면서 일자리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동산을 항상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게 상관관계라는 거는 어디가 결국에는 가장 그 지역 사람들이 선호할 것인가 살기 좋은 게 어디일 것인가 그거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요. 물론 첫 번째가 일자리였고 오늘 얘기로서 첫 번째가 일자리 그다음에 물류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해야 합니다. 지금 공약 언제 뒤바뀔지 모르고 현재 부동산이 굉장히 혼란합니다. 이런 시대에는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부동산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항상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해가면서 찾아서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기라고 제가 오늘 결론을 짓겠습니다.